안녕하십니까. 국제협상전략 영수의 이정동 소장입니다. 우연히 다수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노래 도전을 하게 됐는데 제가 2015년 1월 22일날 첫 번째 노래 도전을 했습니다. 우연히. 그러고 나서 격려의 힘을 모아서 노래를 100곡, 200곡, 400곡까지 하고 500곡까지 도전하고 500곡 이외에도 가끔 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도전을 20곡을 도전하는데 오늘 15번째 곡입니다. 그리고 저의 도전 곡수로는 435번째 노래인데 이 노래 몰랐는데 유튜브에서 우연히 검색하다가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얼굴도 굉장히 예쁘시더라고요. 김정은 가수님. 영암 아가씨인데 아주 노래 가사가 좋고 그래서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 영암이라는 곳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40년 전에 우연히 그 지인이 있어서 한번 만나러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차 한잔 마시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시골 그때 포장도 안 된 시골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암 아가씨 435번째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원주 불사 원주 불사 원주 불사 산세 좋은 영원한 땅에 나를 찾아가세요 산나울대에 당신의 행복이 넘쳐요 인정받는 영원아가씨 인정받는 영원한 땅에 나를 찾아가세요 설레는 이 가슴 이들과 볼까봐 자신이 힘들게 반겨진 어렸을지 꽃보다 더 예뻐요 방앞으로 보아요 산세 좋은 영원한 땅에 나를 찾아가세요 무화과의 벚꽃 향기 사랑이 없어요 인정받는 영원아가씨 꽃보다 더 예뻐요 방앞으로 보아요 산세 좋은 영원한 땅에 나를 찾아가세요 산세 좋은 영원한 땅에 나를 찾아가세요 이 가슴이 가벼аниз어 가벼기는 행복이 넘쳐요 날나울대에 당신의 행복이 넘쳐요 인정받는 영원아가씨 감사합니다.